최초로 신곡을 공개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훈이 막내 라인이자 메인보컬인 두 분의 신곡은 어떤 곡일지 궁금한데요. 해볼까? 소개요? 일단 노래 제목이.. 그거 보고 부를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인들이라서 아직 약간 긴장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노래 제목을 어떤 작년인지. 노래 제목은 친구는 이제 끝내기로 해라는 곡입니다. 이제 친구는 끝내고 제목을 해볼까요? 뭐야! 오랜만에 약간 안무도 좀 있어요. 박수 맞이하겠습니다. 갈까요? 네. 난 지금 후 후 후 너를 원해 얼탱이 없겠지 만들어봐 다 이상 후 후 후 못하겠어 친구는 이제 끝내기로 해 간모가! 친구는 이제 끝내기로 해 와! 친구는 이제 끝내기로 해 오오오오 친구는 이제 끝내기로 해 와! 친구는 이제 끝내기로 해 호우! 와! 와 이게 형 들어오는 거야 여기! 오 노래가! 친구는 이제 끝내기로 해 친구는 이제 끝내기로 해 확 붙여요, 확 붙여요.